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방학동안 엔젤의 방학특강 빰빰 궁금하시죠? 바로 게임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호그라이더 덱 기블린통 덱 자이언트 덱, 무덤 덱 페카덱, 도틀램 덱 대체 어떻게 쓰는거야? 맨커들 덱 소개시켜준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주부터 방학특강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엔젤 유튜브에서는요 많은 덱들에 대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물론 저보다 점수가 높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만의 운영 저는 클래시로아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점수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이유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알고 있지만 항상 그래도 2, 30등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물론 레벨 빠르긴 하지만 지갑의 힘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내가 레벨이 상대보다 낮으면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부터 엔젤 유튜브와 함께 점수 같이 올려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브로우스타즈 다시 올라갑니다 한동안 제가 브로우스타즈에 대한 시간이 없었는데요 이제 엔젤 유튜브 브로우스타즈를 다시 시작하니까요 엔젤TV로 가시면 브로우스타즈 볼 수 있고 엔젤 유튜브에서는 클래시로아를 볼 수 있고 원하시는거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엔젤이 될테니까요 방학도 엔젤과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